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총회 국내 선교부가 개최한 선교형 교회 개척 사례와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경북 포항 한숨 농아인 교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 한숨 농아인 교회는 언어장애가 있는 농아인들과 함께 예비 사회적 기업과 푸드뱅크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우수상에는 공명교회 백흥영 목사가, 장려상에는 더세움교회 이기세 목사와 주님의 숲 교회 이재윤 목사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다음 달 6일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